여러분들은 뭐 주소 안맞아요? 안받고싶다 안받고싶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꺼내놓으시구요 예문 워크시트 뭔지는 알죠?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여기에 보면은 오늘 수업할때 수업시간에 새롭게 알게된 표현은 예문 워크시트에 쓰고 복습할때 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lot of가 뭔가요? 많은 많은이죠 나는 일이 많다 말이죠 해야할 일이 많다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가지고 있다 해야할 많은 일을 A lot of work to do 나는 할 일이 많으면 I'm very busy busy가 무슨 뜻이에요? 바쁜 그러면 I am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비동사 비동사 비비지 바쁘다 바쁘다가 되는거죠 very를 넣었으니까 그냥 바쁜게 아니고 어찌 바빠요? 매우 바쁘다 누가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저는 엄청 바빠요 I am very busy busy의 반대말은 뭐죠? free 하면 되겠죠? 한가한 free free 바쁜 busy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am very busy busy 오케이 그럼 알겠어 careful이 뭐든가요? careful 조심하라 조심하는 이렇듯이죠 조심하는 무슨 시에요? 오케이 그럼 be careful은 뭐에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말이죠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use bad language 누구에게? to people be careful not to use use가 뭐에요? 사용하다 사용하다 이 말이죠 그럼 bad language는 뭐에요? bad language 나쁜 언어 그렇죠 나쁜 말이죠 욕이죠 맞습니까? 나쁜 말 랭귀지가 뭐든가요? 언어 그쵸 bad language 하면 욕입니다 욕 but be careful not to use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네요 오케이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use 무엇을? bad language 욕을 누구에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bad language는 not to use 사용하지 않도록 be careful 하시오 be careful not to use bad language 오케이 bad b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계속 비포 유 플레이가 뭐야? 비포 유 플레이 쏠cü 그쵸 그게 뭐야? 니가 플레이 하기 전에 니가 놀기 전에 Before you play Do your homework Do your homework 숙제를 해라 숙제를 하거라 Do your homework 니가 놀기 전에 Before you play Before가 뭐에요 어머니가 내 You가 플레이 하기 Do your homework 숙제부터 하라 Homework Your homework Do your homework Before you play 그 다음에 Inside 안에 안에서 실내에서 실내에서 A lot 많이 자기도 찾아보시네요 우리는 실내에서 놀았습니다 We played We played inside 여기 들어간 말은 뭐에요 Because Because it rained A lot Because it rained a lot 이 뭔 뜻이에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날씨 얘기할 때 It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Because It rained a lot 우리는 실내에서 놀았습니다 We played inside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Because It rained a lot Because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It rained 하면 비가 내렸다죠 비가 내렸다 It rained 비가 내렸기 때문에 Because It rained 누가 뭐뭐 했다 라는 말 앞에 비가 들면 누가 뭐뭐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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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k 어떤 시네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Because I am sick 그렇죠 내가 아프기 때문에 Because I am sick 누가 뭐뭐한다 라는 말 앞에 비가를 붙으면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비가 납니다 We played inside Because It rained a lot Because 비가를 쓰기 연습을 좀 하시구요 AU가 무슨 소리 되나요? 커 O 소리 되죠 비 커즈 커즈 C가 그 소리 되는 거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atch TV가 뭐에요? Watch TV TV를 보다 TV 시청하다 이 말이죠 TV 시청하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TV 봅니다 We watch TV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In the 뭐야 In the living room 한번 되겠죠 Living room이 뭐에요? 거실 응접실 이렇게 뜻이죠 오케이 TV가 거실에 있으니까 거실에서 TV 요즘 뭐 폰으로 유튜브 열심히 보죠 TV 안 보고 그렇습니까? 우린 TV 봅니다 We watch TV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We watch TV In the living room We watch TV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뭐였더라? We watch TV In the living room 이었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parent가 모든가요? parent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이도 오케이 그래서 Every Sunday가 뭐에요?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에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에 Every는 뭐뭐마다 이런 뜻이죠 뭐뭐마다 매번 이런 뜻이죠 매번 매일 Every day Every day 매일 Every day 매일 그러면 매주 Every week Every week 그렇죠 매달 Every month Every month Every year 오케이 오 그렇죠 이렇게 미리 미리 생각하는게 좋은 학습법이죠 매년마다 Every year Every year 오케이 그럼 이제 좀 앞으로 가보자 매시간마다 Every hour 오 Every hour 잘하네 이것도 아는지 보자 매분마다 Every minute 오 Every minute 네 rich 그 다음 맨 매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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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자 알고 있었죠? 네 네 몰랐던 거 지금 익히시고요 매초마다 Every 매 각자 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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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마다 매년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마이패런츠가 고 하신답니다 어디에 고 하시겠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마이패런츠 고 투 철치 철치죠. 철치가 뭐예요? 교회 철치 쓰기 연습하시고 쓰기 힘들면 나의 부모님은 교회 가십니다 마이패런츠 고 투 철치 매주 일요일마다 에브리 썬데이 마이패런츠 고 투 철치 에브리 썬데이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계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응 매시간마다가 뭐였죠? 응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서브가 뭔가요? 서브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풀다 이런 뜻이죠 해결하다 풀다 Can you solve? 한 번 뭐지? Can you solve? 넌 풀 수 있니? 넌 풀 수 있니? 그럼 빈칸에 들어간 말 놓고 읽어봅시다 같이 Can you solve the problem? 오케이 프라 블럼 한 번 이제 problem이 뭐예요? 네네네 그렇죠 문제죠 너는 그 문제 풀 수 있니? Can you solve the problem? Can you solve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Problem 오케이 너는 그 문제 풀 수 있니? Can you solve the problem? Can you solve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Problem 오케이 그러면 연습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pring이 뭐예요? 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선 봄이겠죠 오케이 Because I can see 가 뭐였어요? Because I can see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리디가 뭐예요? 프리디 이야은 예쁜 이런 뜻이죠 예쁜 아름다움 그럼 저는 봄이 좋아요 I like spring 오케이 내가 예쁜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써요 Because I can see pretty flowers 그렇죠 플라우 플라우어어즈 안 되겠죠 flowers 오케이 저는 봄이 마음에 듭니다 I like spring 제가 예쁜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I can see pretty flowers Because I can see pretty flowers 오케이 저는 봄이 마음에 들어요 I like spring I like spring 왜 Because I can see pretty flowers Because I can see pretty flowers 플라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봄 오케이 How was your trip 하고 있는데 trip이 뭐예요? 여행 여행이죠 오케이 그럼 how was your trip은 뭔 뜻이에요? 너의 여행은 어땠니? 너의 여행은 어땠었니?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그럼 여는 되돌아와서 뭐 되돌아와서 어떻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Welcome back 그렇죠 Welcome back Welcome이 뭐예요? 환영한다 환영하다 되돌아온 것을 환영하다 Back한 것을 환영한다 이 말이죠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back Welcome back 여행은 어땠니? How was your trip? Welcome back How was your trip? Okay It was great Okay 되돌아온 것을 환영해 Welcome back 여행은 어땠니?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Welcome Welcome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스마일이 뭐예요? 미소 미소라는 뜻도 있고 미소 짓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미소 미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Your smile이 makes 해준대요 누구를 미소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그쵸 happy 어떤 행복한 행복한 그니까 너의 미소는 메이크 뭐 해준다 만들어 준다 만들어 준다 만들어 준다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그니까 너의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줘 Your smile makes me happy Your smile makes me happy Happy 오케이 뭐였더라? Your smile makes me happy Your smile makes me happy 엄마야 이상한거 봤나봤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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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touch 아프다 아프다 이런 뜻이죠 touch 아프다 헤드가 뭐예요? 머리 머리 머리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있네요 내 머리가 아파요 My head hurts 그러면 I I have a headache 그쵸 head 그 다음에 ache Headache이 아닙니다 Headache Headache가 뭐예요? 두통 두통이죠 두통 오케이 제 머리가 아픕니다 My head hurts 저는 두통을 겪고 있습니다 I have a headache My head hurts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죠 Headache죠 오케이 내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rt My My head hurts My head hurts I have a Headache Headach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Different가 뭐예요? Different 다른 다양한 타입 타입이 뭐예요? 타입 욱류 욱류 All of the world 가 뭘까요? All of the world 이 세상에 전세세세 전세계에 말이죠 전세계에 월드 전체에 전세계에 All of the world All of the world 전세계에 All of the world All of the world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All of the world All of the world All of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대어라가 뭐예요?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네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래서 들어간 말 놓고 읽어볼까요?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house all over the world 오케이 하우스가 뭐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house 가 뭐겠어요?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houses 다른 종류의 집들이 있다 오케이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houses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다양한 집이 있죠 어디에 All of the world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다 Type 종류라 뜻이니까 같은 말은 뭐? Kind 오케이 그렇죠 복수형으로 쓰면 되겠죠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houses All of the world 됐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집들이 있다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houses 어디에 All of the world All of the world 하우스 아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houses 뭐였더라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houses All of the world All of the world All of the world 오케이 자 여기에서 오케이 Seed 뭐에요? 앉다 앉다 이런 뜻이죠 앉다 벤치가 뭐에요? 벤치는 긴 의자 벤치를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앉습니다 People sit 어디에 On benches 어디서 It's a park 공원 공원 공원이라든 말고 얼마 전에 다른 뜻도 가르쳐줬는데 주차하다 오케이 기억하고 있네요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죠 사람들이 벤치 위에 앉습니다 People sit on benches 어디서 In the park 공원에서 People sit on benches In the park People sit on benches Park 오케이 뭐였더라 People sit on benches In the park People sit on benches People sit on benches People sit on benches People sit on benches In the park In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Where 가 뭐하다죠 입다 입다 착용하다 이런 뜻이죠 입다 착용하다 오케이 그래서 He 가 wears 안 돼요 뭐를 wears 안 돼요 These Shoes Shoes 신발들 To run Run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이 신발을 신습니다 He wears these shoes 달리기 하기 위하여 To run 오케이 그래서 이 신발은 무슨 화 운동화 운동화 조깅화 조깅화 이런 거란 말이죠 He wears these shoes To run He wears these shoes To run 그는 착용한다 He wears these shoes To run He wears these shoes To run He wears these shoes To run He wears these shoes He wears these shoes 뭐야? 아 아 슈를 막 찾고 있어? 슈 안 찾으면 되는데 오케이 그래 그래서 뭐였더라 There are You He Where He wears these shoes To run He wears these shoes To run 달리기 위해서 이 말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건 없네요 누가 뭐 한대요 누구를 피플은 피플인데 어떤 피플 피플 who are sick 아픈 의사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피플 who are sick 아픈 아픈 의사들이 도와줄 수 있답니다 피플은 피플인데 어떤 피플 아픈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모자 핫이 뭐죠 모자 인 더 하우스가 뭐죠 집에서 그럼 여기는 뭐 해라겠어 take off your head 그렇죠 take off가 뭐하다 해요 벗어라 벗다 이 말이죠 너의 모자를 벗어라 take off your head 집안에서 인 더 하우스 take off take off your head 인 사이드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으세요 이런 얘기죠 take off 벗다 take off take off take off your head 모자를 벗으시오 take off your head 어디서요 어디서요 인 더 하우스 take off 오케이 뭐였더라 take off your head 인 더 하우스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트가 뭐죠 먹었다 그렇죠 이새 과거형이죠 오케이 too much candy가 뭐예요 너무 많은 양의 캔디 그렇죠 너무 많은 사탕을 그렇습니까 오케이 and now 그리고 이제는 has 겪고 있답니다 무엇을 겪고 있겠어요 stomach okay stop make stomach 그 다음에 또 ache 아까 head ache 그때 봤던 그거죠 그렇습니까 stomach 이건 뭐겠어요 stomach 배 그렇죠 배죠 배 ache 가 통증이죠 머리가 뭐였더라 head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건 뭐였더라 에이 좋죠 head head ache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사탕 너무 많이 먹었어요 the boy ate too much candy 그리고 이제는 폭통을 겪고 있습니다 and now has a stomach egg stomach egg 쓰기 연습을 해야 되겠죠 stomach egg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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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e 좋습니까 stomach egg 다음 녀석입니다 자 턴키가 뭐든가요 실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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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더 유에스가 뭐죠 미국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유에스에 여기 원래 점이 있어야 됐네 점이 빠졌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먹습니다 we believe 무엇을 터키 언제 on thanksgiving day 그렇죠 on thanks thanks giving 네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가 뭐예요 주수감사절 그렇죠 주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뭐랑 비슷한 건가요 추석 잘 아네요 감사합니다 thanksgiving day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습니다 people in turkey 주수감사절 주수감사절 on thanksgiving day 미국에서 in the u.s people in turkey on thanksgiving day in the u.s 오케이 누가 뭐한대요 피플이 어 피플이 뭐한대요 에잇한다 일한대죠 뭘 일한대요 턴키를 그렇죠 턴키를 그렇죠 언제라고 할래니까 오늘 쓰는거죠 언제 on thanksgiving day 피플이 턴키 온 thanksgiving day 어느 나라에서 in the u.s the u.s 피플이 턴키 온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길지만 thanks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giving 쓸 줄 알면 붙이면 되겠죠 암만 길어봤자 됐습니다 주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오케이 다음 녀석입니다 웨덜과 뭐죠 날씨 날씨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날씨 묻는 표현이긴 해요 읽어볼까요 how the weather toda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날씨 어떤가요 how the weather today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it's sunny 화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t's sunny and 따뜻한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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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죠 만약에 비가 내리는 it's 비 내리는 rain rainy 그리고 구름 낀 and cloudy cloudy rain 아니고 rainy 어떤식 써야죠 cloud 아니고 cloudy 어떤식 써야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날씨 어떤니 how the weather today how the weather today how the weather today how the weather today 오케이 그래서 should 가 뭔가요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eat 하다시도 근데 should eat 뭐해요 먹어야만 한다 먹어야만 한다 you should eat your breakfast 언제 before going to school breakfast 쓰실 수 아십니까 네 break 하고 그 다음에 fast 그래 좀 breakfast 아침식사 됐습니까 should가 뭔 뜻이라고요 먹어야만 한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아침을 먹어야만 합니다 you should eat your breakfast 언제 before going to school 오케이 학교 가다 go to school go to school 학교 가는 것 going to school 학교 가는 것 전에 before going to school 오케이 학교 가는 것 전에 라는 말은 학교 가기 전에 무엇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었죠 왜 학교 가는 것 무엇 학교 가는 것 전에 you should eat breakfast 오케이 뭐였더라 넌 누가 뭐한대요 넌 먹어야만 된대요 넌 먹어야만 돼 you should eat you should eat you should eat 무엇을 you are you are your breakfast your breakfast 언제 before you going to school before going to school before you go to school before you go to school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last evening last evening 저녁에 응 late evening 늦은 저녁이 late evening last evening 는 어제저녁이죠 last evening last 는 지나간걸 얘기하니까 어제저녁때 말이죠 어제저녁때 last evening invite 가 뭐예요 invite 그쵸 초대하다 invite하다 누구를 초대한대요 her 그녀를 초대했대죠 to have 저녁때 초대했으니까 have 뭐하다 해요 여기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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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다 해요 먹다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어제저녁때 last evening 우리는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we invited her we invited her we invited her to have dinner with us 그쵸 to have dinner with us 디너가 뭐예요 저녁 식사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죠 이브닝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너는 meal을 얘기하는 거죠 meal meal이 뭐예요 meal이 뭐예요 식사겠죠 식사 아침에 먹는 meal은 breakfast noon에 먹는 meal은 lunch lunch evening에 먹는 meal은 dinner 그쵸 어제저녁때 last evening 우리는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we invited her 우리랑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to have dinner with us last evening we invited her to have dinner with us ok 언제 last evening 그렇죠 last evening 예 누가 뭐 했대요 we invited her we invited 했대죠 누구를 her her 왜 to have dinner with us 그쵸 evening we invited her to have dinner with us ok 그럼 계속해서 뭐 이거는 다시 한번 뭐 해달라는 얘기죠 잘 못 들었나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can you say that again ok 그래서 again이 뭐예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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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잘 못 들었어요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ok 말하다 say ok 그 다음에 뭐 you won 했대요 무엇을 the first prize 어디서 in the contest won 뭐하다 가지다 오케이 획득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뭐해 무슨 형 그렇죠 win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win win 과거형 했다 prize 상 상 상 그렇죠 그러면 the first prize가 무슨 상이에요 첫 번째 상 1등상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1등상 the first prize 네가 그러면 2등상은 뭘까 the second prize 3등상은 the third prize 그렇죠 the third prize 하면 되겠죠 네가 1등상 받았다 이 말이야 you won the first prize 네가 1등상 받았다 you won the first prize you won the first prize 컨테스트가 뭐예요 대회 대회 경연대회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한다 그러네요 그렇죠 뭐한다요 우리말로 congratulations 축하해 그렇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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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죠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네가 1등상 받았어 you won the first prize 어디서 in the contest 축하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kay, 네가 받았대요 You won 무엇을 The first prize The first prize The first prize The first prize In the first prize In the contest What? 차 안에서 In the contest Congratulations, you won the first prize In the contest What was the address? 주소 envelope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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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는 써야만 된댑니다 넌 써야만 돼 You should write 진짜가 안 보이네 무슨 색깔이니까 파란색 You should write 무엇을 써야만 된대요? 그렇지 이것도 안 보이네 You are 검은색이요 Address 검은색이 진리죠 오케이 공투 위에다가 On the envelope N이네요 Envelo Envelo 크네요 Envelo 이제 중학생 되면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서서히 준비해야 되겠죠 오케이 넌 너의 주소를 써야만 된다 You should write Your address 어디다가 On the envelope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내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계속했어 블레스 카드 아유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 더 많이 걸렸으면 딱 좋겠죠 딱 좋겠죠 그쵸 10분간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죠? 블레스 카드 얘기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여기에 보이는 뜻 아무거나 뜻을 한글로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뜻을 한글만 얘기하세요 그 봉사하나 뜻만 얘기하세요 아 봉사하나 뜻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봉사하나 쓰여주세요 어? 그 다음에 뜻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아 대통령 대통령이 뭐입니까? 대통령이 뭐죠? 프레지던트 그렇죠 프레지던트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뜻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희털 희털 희털이 뭔가요? 희털 그렇죠 페덜도 페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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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세요 페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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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털 오케이 그 다음에 뜻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희털 아 뭐 보고 있다? 온도 오 온도 온도가 뭔가요? 히트 그렇죠 열기 말이죠 히트 히트 자 그 다음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방문하다가 방문하다가 뭔가요? 디펜드죠 오케이 디펜드 맞습니다 자기론은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단어 공부하고 나서 찍는 겁니다 자 그게 공부예요 디펜드 디펜드 그 다음 끝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지역 공동체가 보인답니다 뭐죠? 커뮤니티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커뮤니티 어 하나 얘기해 주세요 봉사하다 봉사하다 서브 서브 아까 했으니까 딴 거 응 서브 어 미천 다 떨어졌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미천 다 떨어졌고요 어 어 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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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다나 집다나 회의 어 또 회의 회의 어 그렇죠 회의가 뭐죠? 콩그레스 그렇죠 콩그레스 애들 별표하면 되겠다 다시 오케이 오케이 익스트림 웨더 컨디션이 뭐죠? 익스트림 웨더 컨디션 엄청나게 안 좋은 날씨 상태죠 극심한 익스트림 됐습니까? 익스트림 그래서 엄청 안 좋은 날씨 익스트림 웨더 엄청나게 힘든 스포츠 스포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익스트림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프루우는 어프루우 허가하다 이런 뜻이죠 어프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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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하다 어프루우 어프루우 어프루브 다 러 한 번 해서 어프루브 다 러 그 법을 승인하다 허가하다 이제부터 이 법대로 합시다 어프루우 다 러 어프루우 다 러 어프루우 다 러 어프루우 어프루우 다 러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세요? 콩그레스 콩그레스에 모여서 하죠 콩그레스 의회 국회죠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콩그레스 아니 안 배웠나요? 오케이 그래서 콩그레스에서 뭐를 어프루우 한다? 러를 어프루우 하고 프레딘트는 그 러를 뭐 한다? 시행한다 법을 만드는 건 누구고? 콩그레스 콩그레스고 그 법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 프레딘트다 됐습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법을 집행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죠? 그쵸? 그니까 법 만드는 사람은 어디에 모여있고? 콩그레스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콩그레스에 있는 거죠? 콩그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투표해서 뽑는 사람이 프레딘트죠? 프레딘트죠? 다치다가 던졌는데 못 받았어 인줄 인줄 다치다 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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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어려운 거 던져줬는데 잘 받았어 파니시멘트 파니시멘트 뭐 하나 던져주세요 네? 여기 던져줘야지 모모를 계획하다 모모를 계획하다 플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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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던지고 잘 받았네요 플랜포 뭐 하나 던져주세요 플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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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뭐죠? 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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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발생하다 일으키다는 안보여요 플랜포 발생하다 일으키다는 안보이는데요 예? 얘는 발 아 발생하다 는 맞는데 일으키다는 컷인데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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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키는 건 뭔가 일어나게 하는 거고 얘는 지가 일어나는 거고 달라요 플랜 발생하다 해픈이야 해픈 해픈 뭐 비슷하게 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하나 던져주세요 실수하다가 뭐죠? 바이 미스테이 아닌데요? 뭐죠? 실수하다가 실수하다가 어 바이 미스테이 실수하다가야? 실수하다가 먹자 오케이 오케이 실수하다가 안 보이죠 그쵸? 여기 실수하다가는 안 보이고 얘를 생각했나? 얘를 생각했나? 둘 중에 어느 것도 바이 미스테이크 바이 미스테이크는 실수하다가 뭐 아니고 뭐예요? 실수에 의하여 실수에 의하여 실수에 의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실수로 바이 미스테이크 바이 미스테이크 바이 미스테이크 실수에 의하여 아유 어렵다 실수로 실수로 그러니까 ad라고 써있네 무슨 시가 ad든가요? 자자씨 어찌씨 어찌씨 어찌겠다 실수로겠다 실수로겠다 그렇습니까? 어? v라고 써있네 무슨 시죠? 하나씨 하나씨 여긴 안 써있지만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하나씨 의 의 ㅇㅋ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나 던져주세요 작은 상처 작은 상처 미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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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실수 미스테 미스테 작은 상처 아니고 작말이고 미스테 미스테 그러니까 실수 미스테 미스테 미스테은 뭐하고 같은 말이뇨? 악시던 악시던 그렇지 미스테이크 악시던 미스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하나 던져주세요 응 아 내가 해야 돼? 어 으 네가 신나 눈말라 나 나 눌렬어 응 자 컨트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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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컨트롤이지! 들어 뭐 하나 이제 조절하나 컨트롤 지배하다, 존줄하다, 컨트롤 얘들을 잘 모르나요? 여러분 리더가 뭐야 리더 리드는 하다시네 리드 뭐하다 안내하다, 잉글다 됐습니까? 리드 리드 투, 리드 투 더 하우스 뭐야? 리드 투 더 하우스 그 집으로 안내하다 리드 투 디 엑시던트 사고를 일으키다 사고를 일으키다가 되는거죠 사고를 일으키다 리드 투 디 엑시던트 이리와, 여기 엑시던트 있어 봤더니 엑시던트가 났어 사고를 일으키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초래하는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걸 얘기하는겁니다 다시 뒤집기, 이게 뭐였더라 컨트롤 얘 제일 먼저 나왔는데 뭐였더라 인절 그 다음에 얘는 어찌 바이미스테이크 얘는 H로 시작합니다 해픈 해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거구요 일으키는건 C로 시작하는 녀석입니다 여기 아직 안나왔는데 뭐지? 해픈 그 다음 P로 시작하는 녀석이네요 파니시먼 파니시먼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녀석이네요 플랜퍼 플랜퍼 피크닉 그 다음에 얘는 L로 시작하네요 리투 리투 오케이 마찬가지 리드 오케이 그 다음에 M로 시작하네요 미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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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많이 못했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이용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다 둘